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7장의 코르반 이야기가 나오고 쓸어버린게 여인이 나오죠 에바다 파레이세인들과 서기관 중 몇시 엘루살렘에서 와서 애숙게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사람이 부정한 손 고시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제 이 떡은 무슨 떡일까요? 그냥 일반 떡도 이렇게 먹으면 안되나? 부정한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제사진의 떡은 아니겠죠? 제사진의 떡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레이세인들과 서기관이 이런걸 지적하고 일부러 온거에요 사실은 지금도 종교경찰이 있어가지고 모슬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도 종교경찰이 있답니다 그러면 손을 안 씻었다고 부정한 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경찰들이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 안식의 기도시간 안 지키면 묻는데 기도시간 왜 안 지키냐고 묻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모슬렘 아니다 이러면 그만 가던데 모슬렘인데 그걸 안 지키면 종교경찰이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레이세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두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지금도 이것 때문에 유대인 사는 지방에는 깨끗해요 미국에 하면 브루클린에 유대인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은 깨끗하답니다 이에 파레이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져오시오 이리스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써물도다 입술로 주문을 외운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음은 없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그러니까 뭐해요 지금 계명은 계명을 버리고 전통은 누가 만든거에요 사람이 만드는거죠 계명은 모세의 계명이고 전통은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장노들의 전통이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계명은 거만이라 하고 예 이제 고르반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르반이 여기 이제 고르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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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 그런 히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면 부모님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어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건데 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그게 다 됐다고 다 됐다 됐다 사실 기독교에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자기 부모는 섬기지 않고 뭐 십일조 잘하고 주일 잘 지킨다고 막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예 13절인가요? 예 아니 12절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러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이게 뭐야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냐고 배로 들어간다 이제 마음은 마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은 좀 순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독한 말을 해도 마음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데 배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배로 들어가서 딱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로 들어가는 것을 안 먹거나 독이 있는 것을 사람이 안 먹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배로 들어가는 것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독하고 악한 것을 안 먹잖아요 사람이 또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므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는과 탐욕과 악독과 속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반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게 이 말이 조금 사실은 우리가 딱 매끈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매끈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예수님 말을 딱 알아듣기는 했는데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몸과 마음을 다지셨는데 마음은 부패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성은 육체는 어떻게 보면 깨끗게 악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악하다 그래가지고 또 육체를 막 학대하고 금식하고 막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몸에서 나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런 말 같습니다. 수로본이개의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자 두로로 갔다 그랬어요. 두로가 어디냐면 여기죠. 시돈이인데. 밑에 저 발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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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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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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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로를 여기 갔습니다. 제법 거리가 이렇게 따지면 한 30키로 되나 한 40키로. 뭐 이렇게 이정도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말했어요. 그 여자는 헬레인이요 수로보게니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수로보니게는요. 베니게. 베니게. 베니게는 뭐예요? 베니게. 베니게는 뭐예요? 베니키야. 베니키야잖아요. 수로. 시리아 뭐 베니키야 이래가지고. 아마 베니키야. 베니게가 저쪽 북아프리카에도 있는데 이게 달리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금 이 지방을. 베니키야 지방을 수로보니게. 이렇게 예약한 것. 베니키야 있는 수 있어요. 시리아 베니키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 여자는 알아들었어요. 네.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 수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한 말씀이죠. 아. 근데 예수님은 너무 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갈릴리에서 사회하다가. 네. 여기에 이제. 여기. 투로. 투로. 네. 갔는데. 이제 간 이유가 이제. 이런 여인이 있어서 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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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금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연장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쭉 이렇게 환경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녀석으로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은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에파타, 여기도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기서 에파타인데, 요자가 히브리어로 파타, 파타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뭐예요 지금? 폐잖아요. 폐. 입을 이야기하는 건데, 파타인데 앞에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열려지거라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아마 수동, 뭡니까? 무슨 수동이고, 명령의 수동인가? 열려지거라 해서 에파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파타 열려지거라. 그 얘기가 열리고 여가 맺힌 것이 곧 뚫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침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넓히는 걸 볼 수 있고, 다양하고, 또 구약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그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배우지 않았는데, 경험도 없는데, 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내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또 자기 백성은 꾸짖고, 또 멀리 있는 이방 여인들을 찾아가서 또 고쳐주고, 또 그런 걸 여러 동네 지방, 오늘 갈릴리에서 두로 시돈을 건져서 또 테카볼리로 왔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Harold 한입을 shell 한국의 백성은 꾸짖고, 또 지방을 찾아서TestК 한국의 백성은 꾸짖고,得